.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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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얘한테 전화한 거지, 박수아버한테 너 나중에 만나자 누가? 누가? 왜 저래? 일곱 개를 끓이긴 저 삼겹살 굽고 있는데 구워야 된다니? 예스! 예스! 계란 타고 무슨 말인지 우유? 어, 알았지? 이제 반말이지, 반말까지 반말 진작에 했어 예스! 멋있다, 이거 잘 안하고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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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아프지 냄새나? 아프지 예? 아프지 일참 뭐, 어디는 건가요? 아, 이런 문제예요? 예스! 아, 좋았어 쉽네 오테 인터넷이 있고요 여기 옆에 올라가는 거에요 잠깐만 여기 빛이 올라갈 것 같아 병력하다 병력 으이윽 오늘 방금 저희가 준비한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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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채기, 재채기, 재채기 재채기, 재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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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바바밤 흑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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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화칭을 멍멍하게 출근 달려 흑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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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셀프 주민 HI ㅜㅜ HOL $ Museum fern SB 원래 드럼을 먼저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또 래퍼고 하다 보니까 네네 죄송합니다 아 근데 왜 저 제 쪽을 보고 이렇게 맨날 메이크업 해가지고 써니언니가 애교가 참 많아요 그쵸 아 아 아 아 뒷바년이 같아줘요 점점 더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장신청구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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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있으니까 좋기도 한데 너무 슬픈데 커피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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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요 The storyline So we go to a magic, magic shop It's like some kind of shop Yeah And we, you know, give our trauma We get, we get something back She bless you Yeah Thank you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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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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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뭔가 장 옆집이 범인일 수도 있겠다는 거의 힘이 많이 실렸죠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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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같이 함께 즐기시길 바랍니다 의미를 부여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뽀뽀 시작 아무래도 팬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사람을 굳이 보지고 부르자면 뭔가... 플라슈돔... 나도 하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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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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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생생동! 조금 잘 지지 말자! 박은복씨! 박은복씨! 있나요? 계시나요? 경기도 박명시에서 오신 박은복씨! 그쵸? 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구요. 그쵸? 34 다시 진짜 죄송해요 왜? 감사드립니다 저에서 진짜 바쁘잖아요 1년 스케줄이 거의 꽉 그거 멜로디 라인도 달았잖아 원래는 지금은 뭐 날치아 아 미안 아 갑자기 여기 먼지가 왔네 되게 재채기할 때 흐흐흐 택시 뭐니 펀셉 알고 있는거니? 아 예뻐요 오오 네임팬 괜찮지 않아 유겸 영재 유겸 영재 아 끝났네 개발한 수술같다 여기가 중국에서도 인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잇 에잇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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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